다음으로 팀원과 UMF 미정산 사태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40일 전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판매사들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 예고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우선 정산 주기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친다는 겁니까? 네, 현재 이커머스 업종에 대해서는 정산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롯데와 신세계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경우 정산기한이 40일에서 6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부가 이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이커머스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데 40일 전후가 예상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기한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정산 주기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이외의 추가 대책들도 전해주시죠. 네, 이커머스와 소비자 사이의 카드 결정 대행을 맞는 PG사들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달에는 업무 정지 등 제재도 하기로 했습니다. 팀에프 피해법체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방침인데요. 앞서 5,600억억 규모의 대출 지원에 더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천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또 피해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기술기업에는 보증우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미즈 종대환입니다. SBS 미즈 종대환입니다.